여보 이거 지금 여보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아빠가 이거 휴대폰 찍는 진발장치라고 아빠가 사진을 보여줄게 이거 사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스트레칭도 됐면서 이게 안에 자이로 컴파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자동으로 스트레칭도 됐므로 이 자동으로 스트레칭도 됐므로 이거 봐. 이게 다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